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관심 부탁드려요. 개미 뚠뚠입니다. 이거 어디 하실 거예요? 빡센 데 갈까요? 짧게 갈까요?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저 약간.. 약간.. 어.. 여기 어때요? 차라리? 삼퐁?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안태뿌딩. 약간 언짢아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전혀 언짢지 않아요. 한국배그에요. 한국배그. 지금 제일 유튜브 방송 보세요? 네. 제일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깨박이요. 깨박이요. 네. 실력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재미있어서요. 웃기여서 약간.. 해적단.. 해적단을 좋아해요. 해적단. 어떤거요? 해적단을 좋아해요. 해적단 애들. 아.. 힘성태랑 박과장이랑.. 또 다른 사람 누구 봐요? 그 외에는 잘 안보는데. 어.. 어.. 이거 최소한 팀인데.. 보이는거는. 한 팀 보여요 지금, 하율스컷 들고 보였어요. 네.. 앞쪽으로 내렸거든요. 애들. 오.. 쟤 바로 뒤에 있네요. 총 들고 바로 갈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팀 따라갈게요. 워쥐 만났다 일단 하나킬 지옥 아 일단 와야될거같은데 못갔네 하나 더 온다 나한테 온다 나는데 내 앞에 있네 어디있어요 틀렸다 밖에 님 시야에서 보여요? 네 지금도 보여요? 네 문 바로 있어요 아 맞췄는데요? 님 시야좀 봐주세요 혹시 님 맞췄나요? 돌았어요? 대충명 집 바깥쪽에 제 바로 앞에 오케이 나 구성좀 뺄게요 예 지금은 어딨어요? 지금 아까 그 자리 그 자리 잠시 안태 폴딩 아 이거 아 이거 안태 폴딩 에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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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